여러분 안녕 아 적당히 해라 누가 뭐 어디 뭐 드릴 같은 거 쓰는 소리 나는 게 여러분 오늘 그 야 지금 시작 안 해서 안 돼 너나 다시 여러분 여러분 그 이제 게임에서 백어택을 하면 원래 이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살려가지고 오늘은 백어택을 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왜 이래 오늘 오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 상대방의 등을 쳐가지고 그 사람의 점수로 올리면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지는 거야 많이 맞으면은 야 설명해야 돼 다시 너나 네 넌 오세요 넌 오세요 넌 오세요 그러면은 혼나 형준이 형준이 넣어놓으세요 저 없어요 3주창하고 다이아칼 넣어놓으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형준이 오늘 밥 없어 형준이 오늘 밥 없어 저 아니에요 형준이에요 형준이 형준이 야 뭐야 너 야 뭐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아니 뭘 자연스러워 고벽 있어? 고벽이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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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얼음창 얼음창은 상대방을 얼립니다 그래서 이제 얼려놓고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때릴 수 있는거죠 그리고 다이아검 다이아검은 이걸 쓰고 공격하면은 그 점수 올라가는 카운트가 곱하기 몇 배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척 다이아검 쓰는게 좋다는거구나 여기 이제 방패는 그... 모든 공격을 5초동안 되돌려줘요 야 그만 싸워 네 아니 그냥 싸우게 냈대요 원래 얘네들 싸우다가 어차피 지치면 안싸워 어차피 너무 싸우자 이 녀석 내 힘을 거신하는건가? 자 그 다음은 황금검입니다 황금검은 이제 오늘은 등만 때려야 되는데 황금검을 쓰고 때리면 몇 초 동안 어딜 때려도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오오 모든 아이템은 단일적으로만 쓸 수 있고요 이제 네더나이트 도끼 요거는 내 점수를 100점까지 상대방한테 넘겨줘요 알았죠? 오오 어 이게 엄청 중요하네 너무 나빠요 그리고 이 별 저 이거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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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쓰면 게임이 끝나요 제가 알아요 어 그래요 맞아요 이걸 쓰면 게임이 그 순간 딱 끝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꼴찌로 만들고 싶거나 내가 좀 위험하다 점수가 2등이야 내가 점수가 2등이면 빨리 그 1등인 사람을 꼴찌로 만들 수 있는거죠 게임을 끝내버려 그냥 그 순간에 근데 이거 파밍해서 써야 되니까 아무데나 뭐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파밍한 사람이 이제 게임을 좀 쥐고 있는 거죠 얼음창하고 낚싯대 정도만 기본적으로 줘서 이제 계속 쿨타임 돌려가면서 쓸 수 있고 아무튼 다른 아이템들은 다 파밍해서 쓰셔야 됩니다 야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 뭐야 이제 해요 아 여기 맵인가보다 아직 아직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 아 오케이 안가지고 안가지고 흩어져요 흩어졌어요 자 가져가요 현재 주자 우와 우와 2층도 도깨가 저 때렸어요 도깨가 저 때렸어요 도깨가 저 때렸어요 도깨가 저 때렸어요 여러분 지금 4달별 발견하시면 게임 끝내실 수 있어요 premises 오어 어허 헉 헉 헉 헉 오케이 으아 으 렉 하할때라 어쩐 어떻게렇게 죽고 싶어? 야 죽고싶냐고 어 진짜 너 이딴 거로 나오긴 으억 아 뭐hour 으악 도망가 아 아 Hyd음비 가아!!!! 컴온 까만!!!! 까만!!!! tapes에는 야 끝내!!!! 피하기 어éis! prm 안돼! 어유 뻘리기! 졸리 안겨!! 도깨 100점! 도깨야! 도깨한테 쟤가.. 야.. 도끼 준다! 도깨야 자… 내가 이건 준다고? 야 도깨야 얘 좀세요 제발! 안녕하 spent 사이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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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ראia 으아아아아아!!! 오다나다나다!!! 오다나다나다!! 오다나다나!!!! 너 화끈컴이야 나!! 이리오오오오오오!! 무슨 소리야? 한선임. 안돼요? 제가 눈이 멀었어요!!! 제가 승리의 눈이 멀었어요!! 승리의 눈이네... 제가 승리의 눈이 멀었어요... 한선임 멘트도 안치면서 어떻게든 저 죽일려고 하지마시고 좀 가세요! 하하하하 하아아아아아!!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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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흑 형준 와 amidisst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한솔이 형 진짜 빡신건 아니지? 야 아니지x2 아니지x2 게임에 몰입한거지 몰입한거 아니 그게 개 웃긴 것 뭔지 알아? 한설이 형이 집중해서 나를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설이 형 올리고 뚫때 내가 200점 만들어주고 갔다 이거 다섯 반하고 꼴찌 많이 한 사람의 벌칙이에요 아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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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건드리는게 좋을거야 다들 왜? 어 라더다 라더 오늘 조심해야지 어 누구야? 누구야? 나 Balance 아 도망간 순간 나 나도 왜 70이야? 설마 공룡 반사 썼냐? 종연하지 정답한 사람 거 같은데 오케이 잠깐만 일어나와 봐 누나 미안해 안 맞아 안 맞아 이 자식아 이거렸어 이 자식아 황금 공 황금 공 흐으... 윽 Myth 12 힘내어이 progressing 오오오오오 어?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아 Destiny 야아아ㅏㅏ57 야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 eight 야 미친 공룡 도끼에 들고 간다 공룡 공룡 여기요 여기요 수연님 여기여 수연님 거기여 수연님 빨리여 수연님 빨리 2층 2층 쭙쭙 쭙쭙 야 넌 죽었다 진짜 잡히면 형준이 잡는거 도와주실분 레이드가요 어디에요? 2층이요 아 잡히면 죽는다 이거 형준 넌 죽었어 다른 애쓰그날 떼떼쓸기 피하기? 피하기? 하하 피하기? 피하기? 뭐야 왜 안넘어갔어 이거 점수 왜 안넘어가 이거 아니 때렸는데 왜 안넘어가요 점수 하나는 넘어갔어요 저 마이너스 48점 도끼사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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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에는 증오 도둑같위사염 도둑같위사риз 아 나 진짜.. 3, 2, 1 지금 다들 상자 앞에 있지? 아니 네드할 별 있는 거야 근데? 있어 있어 와 여기 이미 다 털렸네? 레전드다 애들 왜 이렇게 빨라? 야 너? 야 미안해! 야 미안해! 너 사과 왜 이렇게! 아 미안해! 이 상자는 아니겠지?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! 아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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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어! 죽어! 죽어 죽어 죽어! 죽어 죽어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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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어 죽어 죽어! 죽어 죽어! 와 죽어 진짜 죽어. 와 죽어, 진짜 죽어 나와. 테크 돌ology 여러분, 모두가 동의하시면 네드의 별 사용 하겠습니다. 이거 동의합니다! 와 개인입니다. 공! 동의합니다. 고! 개그.. 좋습니다. 아아! 아 너무 좋네 나도 파밍 많이 됐는데 하나도 안 아쉬워요! 오저기 완전 피셨나봐요! 아 너무 안 아쉬워 오 너무 좋다 아이템 100개 찾았다 안 아쉽네 가자 가보자! 네도의 뼈서! 네도의 뼈서 소리지르는거 왜이렇게 네도의 뼈서! 네도의 뼈서! 어! 어찌세요! 어! 죄송해요! 어! 뭐야! 어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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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마이너스로 쓰여있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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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정판이네 쟤네 두번째 많이! 으악! 으악! 야 잠깐만! 이거는 아니지 어? 밀시 없는거 같아요 미안해! 미안해! 야 나무지가 있었네요 왜? 우우우우우우우 이이스모 아 근데 공이형님 나간 거는 진짜 도키야 미안해! 아니 이거 도키야 미안해! 호텔 quedar 없는 맨 규칙이에요 근데 이리와 도키야 미안해! 도키야 미안해! 아이템 팔아요 아이템 복차요! 얼마냐!! 우와! 레고 아이템 아무튼 보자는 않들니? 아하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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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 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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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파세요? 파세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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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핫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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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제 한 두 개 필요하겠네 한 세 개 정도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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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, 여기 어디 있어 야! 여기다! 야! 여기다! 이 더러운 자카말인 자식들! 이 더럽게 추억된 자식들! 기억하겠다! 진짜 가만히 있을게 때려? 어 때려 때려 어 그래? 때려 때려 어, 뭐야? snow sure 나 insane 여 Sora 잘 안 했니? eee 수영화 마시아 애니? 야, 너무 점수가... 불가? 이거는 와... 수영이 빼고 다 꼴찌 한 번씩 했나? 완전 유연아가 잘하면 돌아가 보니까 아까 내가 동선을 봤거든 나는 아이템만 모으고 다니고 있었어 자... 야! 새로운 맵에서 막판입니다! 이번 판 바로! 와아. 그 동호일사이님이 그 동맹하고 물음표 왔는데 혹시 받으신 분? 야 근데 믿으면 안 돼 걔는. 야 이번 판은 그러면 그거 어때요? 수연이 또 꼴찌할 수 있게 2점으로. 아 좋아요. 좋아요. 그렇죠. 야 그러면 막판에 원래 모든 게 걸렸어. 그러면 이제 잡댄팀이 출연하지 마세요. 다가. 이렇게 이길게요. 누가 죽는거 없어요. 너무 편하게 가는데? 그냥 영상 제목 정할 수 있겠다. 새 멤버 구합니다. 새 친구 구합니다. 그래 그러면은 2점은 너무하다. 1점 1점 하자 딱. 2점은 너무하고. 1점 1점 좋다. 여러분 바로 사이로키에. 굳이 저를 노릴 필요 없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이거 학교에 가만히 뭔가.. 어우 느낌 좋다 뭔가. 자 여러분 2번판 1점 1점 2입니다. 네 해요. 자 갑시다. 3이 1하면 여기 벗어나지 마 지금 벗어나지 마. 누나 벗어났는데? 조용히 해 게임 시작이잖아. 새 친구가 다 털었네. 죽어버리고.. 아니 새죽히 지우고 싶은데? 아 야 아이템 다 털렸는데 이미? 잡들림 잡들림. 왜? 왜? 동혜이가 저하재요? 아니 잡들림 우수 고객이시잖아요 저희 3점. 그래서 제가 잡들림께. 이제 새로 들어온 선풍 소개해드리려고 지금. 어머나. 이거 생상여신다. 그... 개빡. 와아아아아아아아악! 야야 야 저 벽게야. 아악!! 아악! 오오! 누구야, 누구야, 누구야! 전 이거 버그 제기하겠어요. 방패 썼는데 제대로 전혀 안된 건데요? 이거 화면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다스마다, 형 괜찮다. 야, 방패 도끼는 못 막는데. 뭐, 안 막혀, 도끼? 황수현! 수고하세요? 황수현! 야 찐찐막? 찐찐막? 아 그래 형준이 혼자 벌칙하면 좀 그러니까. 야 그럼 2.2점판. 근데 형준이가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. 그래. 그래. 2.2점판? 귀여워. 약간 그 위치 그대로는 아니야. 어. 바뀌었어 바뀌었어. 제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. 네. 근데 나 3팀 처음 못 받았네. 어디 쓰면 이거 근데. 처음에. 형준아 내 것도 좀. 아 그래? 수현이 거 들고 가야지. 안녕 슬림. 진짜 어이없네. 아니 한 번 해봤어. 왜? 형준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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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구나. 제발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. 형준아 이거 줄게. 진짜. 야 내 넓은 방금판에 시현이가 줌. 이거 내가 알았어. 이거 황수현. 형준아 뭐야. 형준아 뭐야. 형준아 뭐야. 형준아 뭐야. 형준아 뭐야. 형준아 내가 네너라이트 네더의 별 찾아 둘게. 수현이 하고 싶은데? 아니. 아이고 잘 가지게. 누나 누나. 하나. 둘. 셋. 헐. 어? 헐. 와 이건 진짜 까이버 불리는가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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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게요. 제가 그냥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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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1에 그러면! 1대1 세팅 해주시는데? 1대1 세팅 어마무시한데? 와.. 쉣! 이게 1대1 세팅이야! 야 이건 진짜 방패 잘 쓰는 사람이 이기겠다! 그거 같네. 황야의 무법자들이 막 총 한 방으로 그 판가름 내는 어 석양이 진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씨! 아 자크! 띠르르르릉! 띠르르르릉! 석양이 진다. 어디 갔어? 자 여기 지금 초록색이라서 어? 보호색이? 아 이거 보호색 에바예요! 야 억는 거 아니야? 와! 날랐어! 야 이거 진짜 아니다. 형준아. 내 앞에서 누가 반짝거렸는데? 와! 안녕 안녕! 와! 와! 이제 피해야돼! 와! 미친 무빙! 아! 야 진짜 창 만난다 생각해라. 와! 끊었다! 하지만 조끼를 잃어! 아! 하하하! 하하하! 알겠어요. 하하하하하. 왜 찐? 진짜 삼십창돈 맞잖아? 하하하하. 진짜 웃기네. 재밌네요. 재밌.. 재밌으셨죠 여러분? 나 지쳤어 안녕 수연이에게 고마워 수연아 저 무슨 말인지 알아? 더 이상 안 싸워주겠다는 뜻이잖아 어.. 알아 너 서점이잖아! 너랑 안 싸워 재밌었습니다 아이고.. 난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거야 다들 네덜의 별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면 네덜의 별 사용하겠습니다